워슨초이스의 주인공은? 원스타이스 채널? 오늘의 꿈이라는 걸 정말 긴급적 긴급적 긴급인 것 같은데 이 행동과 완전히 다 웅베베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라이버를 나눠지고 있는 몸맵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.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넘어져도 꼭 다시 일어나는 몬스타이스 채널을 하겠습니다. 진짜 몸맵에 덮여진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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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몬스타이스 채널의 멋진 인터뷰도 매일 기대해 주시고요.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행동 라이브 필연송과 비밀 표정 영상 더욱 필연업에서 확인해 주시고요. 젠슈처럼 노란 훈련하고 엑시처럼 빨간빨한 탐구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. 오늘 더쇼가 소개해드린 스타들의 노래와 함께 늦게 할 방법에 푹 빠져보시길 추천하면서 저희는 이번 연사드릴게요. 열심히 하면서도 더쇼 유은쇼 젠슈와 함께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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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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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! 저 5룩 끊었어요 기현이도 정말 할 말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말보다 진짜 모델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진짜 제 모든 말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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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모델세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사랑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귀신도 가요, 다 저신도 먹고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, 원빼빈! 와, 이제는 너무 감동이에요 다행히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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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